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미국 기자협회가 발칵 뒤집어졌다 미국 기자협회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는데 그 소식의 본질은 무엇이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과 더불어 민주당이 강행하려고 하는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에 대해 미국 기자협회가 공식적으로 문재인 한국정부에 대해 극도의 실망감을 표시했으며 이러한 법을 통과시키려는 문재인 정권은 큰일 났다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이 문재인 정권의 정신나간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을 막지 못하면 사실상 한국은 민주주의 정권이라고 할 수 없다 고로 미국 기자협회는 한국의 기자들에게 대한민국의 기자들은 봉기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저런 반독재적인 언론중재법에 한국 기자들은 분노하고 증오하고 봉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은 채널A가 미 기자협회 국제 커뮤니티 한국의 극도의 실망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금 현재 미국 기자협회 국제 커뮤니티 된 큐비스케 공동위장에 대해서 하상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미국 기자협회가 얼마나 한국 문재인 정권의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경악스러워하는지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별공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불어 민주당이 사실상 문재인 정권 퇴임 이후에 문재인 정권의 부정 비리를 캐내려고 하는 문재인이를 보호하려고 만든 일명 언론재갈법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이 서울에 있는 외신클럽이 100여개 나라에 긴급 타전했다는 소식 또한 국경 없는 기자회에도 반대 성명을 긴급 반대 성명을 내고 더불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얼마나 경악스러움을 표현을 했습니까 계속해서 송영길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는 외신 대 이러한 반항에 한마디로 그것은 한국을 잘 모르는 호들갑이라고 송영길이가 어처구려 없는 발언을 했죠 자 이러한 속에 미국의 언론들이 왜 이렇게 질타를 하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외신들이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적 구도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어떻게 한국과 같은 자유민주주가에서 독재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이런 언론중재법을 왜 강행을 하려고 하는지 외신들과 이번에는 미국의 기자협회가 거의 뭐 발칵 뒤집어진 워딩으로 발표를 했지요 채널A가 단독으로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채널A는 미국 기자협회 국제 커뮤니티의 댄 큐비스케 공동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한국에 대해 극도의 실망감을 느꼈다 한마디로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대해 실망감을 극도로 느꼈다며 큐비스케 의장은 이런 종류의 법은 기자들에게 자기의 자기검열을 하게 만든다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가 알기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건 처음이다 사실상 미국 기자협회의 댄 큐비스케 공동의장은 이러한 법이 통과가 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독재적인 언론의 재가를 물리는 나라가 첫 사례가 한국이 될 것이다 라며 한국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나라의 언론 자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채널A는 큐비스케 의장과의 인터뷰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 25일 새벽 5시 현지시간으로 이루어졌고 미국 워싱턴 DC에서 화상으로 진행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자협회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언론단체로 1909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채널A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협회의 본부측에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고 본부측에서 해외 언론 자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협회 내의 국제 커뮤니티 공동의장을 소개해 인터뷰가 송사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자협회의 공동의장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언론재갈법 언론중재법은 그야말로 다른 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 민주당이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언론중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그는 우선 가짜뉴스를 정의하는 것은 좋지 않다 수백 명의 정부 지도자들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가짜뉴스라는 것은 그저 그들에게 비판적인 뉴스이거나 그들을 최선의 상태로 보여주지 않는 뉴스다 자 가짜뉴스라고 해서 다 이렇게 덮어버리면 또한 가짜뉴스라고 해서 그 기사를 쓴 기자에게 또 언론사에게 다섯 배에 가까운 징벌적 손해배상을 안긴다면 이것은 언론에 대한 통제를 떠나서 언론에 대한 독재라고 할 수 있다 마치 사람들에게 당신이 보고 듣도록 허락된 것만 보고 들으시오라고 말하는 것 같다며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을 통해서 기자들이 목소리를 내리는 의지를 약하게 만든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보다 더 악한 것이다 이런 종류의 법은 기자들에게 자기검열을 하게 만들며 만약 당신이 공격적인 기자라고 칩시다 밖에 나가서 뭔가 좋은 이야기 꼬리를 가져왔어요 당신의 에디터는 우리는 소송할 형편이 못된다 그러나 너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어 말할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기자라고 해도 훌륭한 기자라고 해도 에디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기사를 관찰을 하거나 그 기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칠 의지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런 법은 기자들의 생명을 끊어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법을 강행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정치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인 방어를 위해서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이것은 한국의 더불어민주당과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기사만 골랐으도록 한마디로 한국 언론을 조련하는 것이며 이것에 대해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나는 미국 기자협회에 소속된 공동이장으로서 극도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극도로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대해서 혐오감을 금치 못한다 극도의 실망감을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니 한국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니 이런 법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 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미국 기자협회의 공동의장은 한국 기자들도 문제다 지금 자 미국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하려는 거 아니냐 한국 기자들이 증오하고 이 정권과 싸워야 되지 않느냐 당신들의 앞으로의 미래가 걸려있는 법안을 한국 기자들이 나와서 추쟁을 하고 걸기를 하고 봉기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자협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충격적인 내용은 핵심은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은 또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뭐로 가고 있다 독재국가로 가고 있는 언론통제법 이 언론재갈법을 한국의 기자들아 제발 들고 일어나서 저항을 해라 바보들아 라고 한국 기자들을 질타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기자협회의 충격적인 발표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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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공